지윤씨라고 했나? 처음이라 잘 모를텐데 내가 이 바닥에 오래 있었거든 내가 옆에서 서포트 잘해줄테니까 걱정말고 나만 믿어요 처음 온 게스트에게 터쎄부리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안녕하세요 개그맨 엄지윤이라고 합니다 상혁 선배님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귓싸움에서 절대 안 지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물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양심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나만 쓰레기야 러브게임의 빛 태양열 김상혁씨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너트북의 꽁인 아 미안합니다 꽁트장인 꽁인이라 너무 미안합니다 꽁트장인 개그맨 엄지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와 연기에 나오다니 아니 사연 읽는 거를 제가 언제 한번 엄지윤씨가 사연을 읽는 걸 봤는데 정말 연기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애교부터 또 성난 연기 하여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연기를 좀 공부를 했나 너무 사연을 잘 읽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노래도 또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엄지윤씨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르막길 그 어려운 노래 부르는 영상이 조회수가 꽤 높던데요 진짜 오르막길 오르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노래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리고 트로트 부르는 것도 봤고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올해 여러분 WSG 워너비가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멤버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되고 춤되고 연기되고 외모되고 왜 웃으시지 다 애매해서요 마스크를 안 벗으려고 아니요 아니요 엄지윤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박다비님이 주셨습니다 엄지렐라 지윤님 반가워요 은지님도 MG였는데 지윤님은 더 MG세대인데 우리 상혁 오빠 괜찮으시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뒤처지지 않게 MG세대예요 우리 상혁씨도 우리 83 3년생이니까 MG세대 맞죠 그렇죠 MG에서 M자인 거죠 제가 그렇죠 그렇죠 거의 지금 80 몇 년생은 다 MG세대 맞습니다 뒤지지 않아요 윤정별님이 지윤님이 러브게임 나만 쓰레기야 게스트로 오다니 잘 되고 있는 거 맞나 봐요 승승장구한다는 그 자리에 앉았으니 대사가 되실 겁니다 응원할게요 혹시 이 자리가 좀 잘 된다는 소식은 좀 그런 소문은 듣긴 들으셨어요? 아 저 듣고 왔어요 아 그래요? 은지 선배가 이 자리에 앉으면 되게 잘 된대요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은지씨가 지윤씨 얘기를 많이 했죠 엄지렐라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아 진짜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았던 게 다 잘 됐거든요 0331님이 엄지윤님 지금도 대세지만 남한쓰레기야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네요 터가 좋거든요 박나래, 홍현희, 이은지님 다 잘 됐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너무 좋네 진짜 터가 좋네요 라인업이 완전 좋죠 여자 개그우먼들한테는 진짜 명당인데 남자 자리가 이게 조금 저하고 남자하고 기운이 온기가 센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자 개스라고는 이게 그렇죠 이게 참 잘 됐는데 상혁씨 저는 사업이 잘 되잖아요 아 그치 맞아 사업이 잘 돼 그게 장땡이죠 다행이다 참 그나마 그래 정말 여기는 또 사업이 잘 돼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두 분과 함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지렐라의 매력은 이제 차차 알아가게 되실 거고요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신 남자분의 양심 고백인데요 왜 또 익명을 요청하셨는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우리 부서 신입은 센스라고는 눈꽃만치도 없어서 제 속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아가 김과장 아이고 내가 찾은 지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연락도 없이 안 오나 어? 네? 저 찾으셨다고요? 그래 자리가 없길래 그냥 자네 부서 신입한테 말했는데 어휴 회사 꼴 그냥 잘 돌아간다 아주 잘 돌아가 아휴 죄송합니다 아 지윤씨 본부장님이 나 찾았어? 근데 왜 안 알려줬어? 아 과장님께서 대리님이랑 얘기 중이셔서요 아휴 본부장님 얘기 전달하기 1순위지 입수한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우선순위를 몰라 아 되게 심각한 얘기 중인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니 본부장님 지위가 나보다 훨씬 높은데 말이야 상식이지 상식 아 그렇긴 한데 그때 중요한 얘기 중인 것 같아가지고 늘 이런 식으로 자기 탓은 아니라며 회피합니다 또 한 번은 호들갑 떨며 와서는 과장님 진짜 큰일났어요 지금 당장 주차장에서 차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부서에서 전화 왔는데 거기 팀장님이 왜 끝나가야 된대요? 지금 당장? 중요한 문서 하나 처리해야 하는데 아이 좀 이따 빼면 안 될까? 아 안 된대요 지금 당장 빼래요 아 그 양반 성질이 그리 급하지가 않은데 지금 당장 차 빼라고 한 거 맞아? 들은 대로 말해봐 아니 그게 오후에 외근 나가신다고 과장님한테 시간 되는 대로 차 빼달라고 이게 옆부서라지만 팀장님이 직급이 과장님보다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거기서 직급 얘기하면 또 지 잘못이 아니라고 썩 빠져나가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센스도 사회생활 덕목 중 하나라며 잔소리 퍼분 나만 쓰레기야 문자 주제 알려드립니다 눈치 제로 센스 제로 융통성 제로 제보 부탁드리고요 본인의 경험단 포함입니다 눈치 밥 말아먹었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던 경험담 주변 제보도 받겠고요 속을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경험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그맨 개그맨들은 대부분 다 센스가 좀 출중한 분들만 뽑히는 것 같아서 그중에서는 보통만 돼도 센스없다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센스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지윤씨 생각하기에 최고 센스 있는 개그맨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저는 좀 센스 있는 편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 저는 뭐 눈빛만 봐도 조금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이런 게 조금 느껴져서 좀 센스 있는 편 같아요 그런 거는 관찰력이 좋은 거예요 그게 본인이 센스 있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주변의 이제 정황이 어떤지 지윤씨를 볼 때 좀 답답해하거나 어때요? 뭐 혼났거나 이런 적은 없죠 그런 적으로 그런 얘기 없는 거거든요 선배들한테 저는 사실 눈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혼난 적은 있어요 그 뭔가 음식을 시켜야 될 때 항상 짜장면을 드시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오늘은 뭔가 짜장면 안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혼자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메뉴를 엄청 고민하고 아 이거 시킬까 저거 시킬까 저러다가 결국에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늦게 시켜서 이제 늦게 왔다고 혼났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 스스로 고민하다가 아니 그래서 이거 음식 주문하고 예를 들면 간식사와 이런 거 할 때 이게 참 곤란해요 뭘 어떻게 얼마만큼 조절해서 사갈 것이냐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사회생활에서 예의상 하는 얘기들이 그냥 진짜로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고지곳대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융통성 제로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좀 융통성이 없는 편이에요 저는 고지곳대로 저는 사실 듣는 편이에요 사실 소연 누나는 이제 오가시다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융통성 있게 아 그때 잘 지냈어 이러면 되는데 정말 기억을 못 하시는 티를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나 티가 나 빗말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빗말을 잘 못해요 뭐 이런 게 이제 저는 이제 사회생활할 때 좀 힘들었습니다 뭐 간식사와 이러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간식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구체적으로 이 과자 이 과자 이 과자 음료는 커피 뭐 식혜 콜라 뭐 이거 좀 해주셔야지 성실하기만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어려워요 저는 간식 사러 갔다가 그 편의점에서 이제 전자레인지 안 돌려왔다고 또 많이 혼나게 됐고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센스거든요 네 이런 게 센스잖아요 네 맞아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인이 고통 받으신 분은 본인 경험담 적어주시면 되고 또 속 터졌던 분들은 네 또 속 터진 경험담 받겠습니다 노 눈치 쌩김 크러쉬가 함께합니다 노 눈치 쌩김 크러쉬가 함께했습니다 눈치 제로 경험담 읽어드립니다 강현숙 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과장님 가발인데 제가 샴푸를 선물해드렸어요 풀묵 샴푸 비싼 거 해드리고 후뭇해하다가 사람들 반응 보고 알았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이제 가발인지도 잊었어요 와 이거 아니면 이제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못되게 선물하는 거 아니고서야 진짜 이게 센스 제로였네 아니 근데 이게 탈모인 분들도 샴푸는 쓰시긴 하지 않나? 근데 이분은 이제 가발이니까 풀묵인지 드시나? 근데 이제 가발이라고 하는 거 보면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 아닐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예 민머리 네 그럴 수 있죠 가발이라고 하시니까 송채원 님 네 초년생 때 회사 생일 파티 때 케이크 심부름 받았어요 작은 케이크 사갔다가 이 많은 사람이 이 케이크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니? 혼나서 그 다음 생일 심부름 땐 이단 케이크 사갔어요 회사 돈으로 비싼 케이크 사왔다고 혼났어요 아우 이게 어렵다 진짜 중간이 없네요 그래요 이거 어렵다 아니 극과 극이시네요 송채원 님은 너무 공간 갑니다 맞아요 이거 어째에 아우 어려워 어려워 이정하 님 주셨어요 제가 머리가 다 빠져서 가발을 쓰고 다니는데 아들 녀석이 엘리베이터에 타더니 그 사람 많은 데서 가발 안 넣어? 가발 빨았어?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지 말라고 눈치를 줘도 계속 결국 입을 트라마가 버렸네요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들이 그냥 웬수네 웬수야 진짜 왜 하필 귀여워 아빠를 먹여버리네 귀여워요 4065 님 네 밑에 부하 직원이 시키는 일 외에는 하지 않아요 밑에 부하 직원이 시키는 일 외에는 하지 않아요 책상 청소해 달라고 하면 딱 책상만 치우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요즘에 지세대들이 이제 딱 시키는 것만 한다 맞아요 많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전에도 애 좀 봐줘 그럼 그냥 정말 눈으로 애기만 보고 있는 그렇죠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는 애기가 막 뭐 물고 막 빨고 이래도 그냥 애기만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이영은 님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가 없다고 고민하는 사장님 옆에서 올 아들은 친구들이 너무 많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상도 엄청 탄다고 말하는 직원이요 듣는 제가 다 미안했어요 아 자랑하셨구나 아 이게 자식 자랑은 참 이게 걱정인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죠 아유 참 2445 님 네 비밀 사내 연애 중인데 눈치 정말 없는 회사 동료가 저희 보고 둘이 진짜 안 맞는다 상극이야 라네요 실제로는 엄청 잘 맞고 달달한데요 비밀 연애는 보통 티가 나기 마련인데 여기는 그래도 연기를 잘하셨네 진짜 티 나는데 사내 연애는 그렇다고 하는데 야 둘이 진짜 상극이다 상극이야 실제로는 두 분이 사귀고 있는데 눈치 제로인 거죠 진짜 속으로 얼마나 재밌으셨을까 엄청 재밌죠 그러니까 박성연 님 오랜만에 거래처 사장님이 우리 오후 간식 쏜다고 카드를 주셨어요 우리 막내 붕어빵집 카드 안 된다고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카드 되는 커피쇼 빵집이 그렇게 많은데 꼭 붕어빵 아니어도 되는데 아니 근데 또 붕어빵 아닌 것도 사가면은 야 붕어빵을 사와야지 그거를 너 왜 딴 걸 사왔니 또 이럴까봐 아쉽네 아쉽네 그래도 가격대가 좀 맞는 선에서 다른 간식거리 사오면은 좋았을 텐데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한덕 님 네 전 여친이랑 자주 가던 단골집이 있는데요 음식이 진짜 맛있거든요 사장님과 안면이 터 있는 상태에서 현 여친이랑 갔는데 사장님이 계셨고 대뜸 어 여자친구 바뀌었네 하시네요 사장님 그건 아니죠 아 사장님 일부러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진짜 너무하셨네 단골이 필요 없으셨나 보다 이제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립니다 박소연의 러브 러브 게임 러브 러브 게임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는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눈치 제로 경험담 읽어드립니다 김상혁 개구문 엄지윤 함께하고 있습니다 7646님 주셨습니다 네 소연 누나 반갑습니다 대구 솔방울입니다 제 사연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1번 대학교 1학년 때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손님께서 어떤 안주를 지칭하시면 맛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안 먹어봐서 모릅니다 사장님께서 맛있다고 해야지 하셨어요 2번 군 이등병 시절 훈련 갔을 때 일인데 선임들 식판을 열심히 씻고 있을 때 옆중대 중대장님이 제게 선임들 식판 씻는 일이 너의 일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선임들에게 혼난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군대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식판 씻는 일이 너의 일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니 그냥 항상 이렇게 하면 시키는 것만 같으니까 눈치껏 그냥 이번에만 이렇게 했다든지 그냥 뭐 이렇게 돌려서 말했어요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저도 잘 몰라서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네요 눈치껏 가끔씩 레스토랑 가서 이 파스타 맛있어요 하면 손님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맛보지 않아서 라고 멘트하시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만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음식 전체를 다 먹어보진 않아서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눈치껏 시그니처 메뉴를 추천해 주시거나 이게 전락합니다 그럼 이걸 많이 선호하십니다 남자분들 남자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얘기를 해 주죠 정직하신 분이다 정직하신 분이다 거짓말을 못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걸 이렇게 하려면 내가 안 먹어봤는데 이게 좋고요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사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좀 알려주시거나 하셨어야 되는데 알려주시면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연습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이제 연습한 다음에 할 수는 있겠죠 민주님 대학교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선배들이 고기 사준 데서 갔는데 안쪽 상석에 앉아서 선배들이 신발 신고 벗으며 셀프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만 있었어요 진짜 사회생활 경험 전무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도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하군요 그렇죠 이제 아시는 거죠 그게 이제 성장하는 거죠 뭐 자리 자체가 조금 움직이기가 애매한 자리에 앉으셨네요 어려운 자리가 있죠 서정혜님 네 중학교 친구 결혼식 때 신랑을 몰라서 그때 그 사람? 이라고 짧게 물었는데 신부인 친구가 아니라고 눈으로 욕을 하는데 진짜 미안했어요 이건 좀 잘해야 되겠네요 아까 뭐 여친 바뀌었네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이거 그때 그 사람? 이런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분 딸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파가 있거든요 진짜 이거 진짜 미안하겠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미나님 매일 점심마다 설거지를 제가 하다가 바빠서 후배한테 숟가락 닦아달라고 했더니 정말 숟가락만 닦아서 가지고 온 후배 숟가락 옆에 젓가락은 내 눈에만 보이나요? 숟가락만 닦아오셨구나 젓가락 같이 좀 해주셔야 되겠다 아 진짜 정확하신다 진짜 정확하게만 듣고 정확하게만 하시네 그냥 딱 떨어지시는 분이네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숟가락 좀 닦아줘 하니까 숟가락만 안 돼요 아이고야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선물 가고요 남한쓰레기야 다음 사연은 여자분의 양심 고백인데요 이분 역시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게는 우리 엄마의 아들 즉 원수 같은 친오빠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가족에게 소개하는 날 오빠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야 너 진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밥만 먹어라 근데 네 남친 혹시 자원봉사야? 뭔 소리야 일반 회사 다니는데? 아니 너랑 결혼할 생각 할 정도면 봉사심이 투철한 분 같아서 이렇게 우리 남매는 세 마디 이상하면 무조건 싸웁니다 결전의 날이 왔고 남자친구는 우리 집으로 인사를 맞죠 아이고 이제 김서방 되는 건가 아니 들어보니까 우리 딸한테 그냥 첫눈에 반했다고 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누룩씨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냐? 입 다물어라 엄마 계속 말해 우리 지윤이가 그냥 날 닮아가지고 큰 미모를 하긴 하지 우리 딸 천사 같은 마음씨에 또 한 번 반했다면서? 사탄 아니고 천사라고? 야 너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니냐? 더 있다가는 오빠놈의 상판대기에 주먹이 날아갈 것 같아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고 들어왔더니 오빠란 작자가 제 남친과 둘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동생 아프게 하지 말고 내 동생 입에서 헤어지자니 많이 그딴 소리 나오면 그때 내가 가만히 안 했을 거야 그래도 오빠는 오빠네 뒤에서 내 걱정도 해주고 감동받은 찰나에? 내 동생이랑 헤어졌단 봐 반품 불가야 자네 아니면 누가 만나주겠어 근데 자네 취향 참 특이하네 저게 무슨 매력에 있다고? 결국 폭발해서 남친 앞에서 오빠 엉덩이에 니키 꽂아버린 나만 쓰레기야? 피는 물보다 연하다 오늘 문자 주제입니다 내 가족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경험담 아니 내 오빠 맞나 우리 엄마 맞나 우리 가족이 맞나 배신감 들었던 원수보다 더한 가족 에피소드 받겠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 쇼박스 찐남매에서 우리 엄지훈씨가 남매 케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너튜브 채널인데 여러분 너튜브 쇼박스라는 채널에서 찐남매라는 컨셉의 영상인데요 제가 누나로 나오고 조진세 개그맨이 제 동생으로 나오는 그런 영상인데 제가 좀 많이 괴롭히는 영상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누나 역할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실제로도 누난가 했더니 보니까 오빠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남매고 제가 동생인데 막내고 제가 오빠를 많이 괴롭혔어요 아 예전에 그러면 약간 오빠는 순둥이 오빠? 아니죠 오빠가 더 악질이었죠 아이고 통과 제리 같은 배운 거죠 그걸 이제 영상에 써먹는 거죠 아 그래서 누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오빠와 나의 관계였다 맞아요 맞아요 또 오빠한테 또 악질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또 좀 그렇네 이게 또 생방송이라 편집도 안 듣는데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막내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찐남매 아 오빠네 아니 근데 두 분 다 다 막내네 상혁 씨도 형이 있는데 여기도 둘째고 저희 친형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갑을 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경찰서 같은 데는 민감하니까 형이 좀 가라 그래서 형이 나갔다 오는 길에 가지고 왔는데 지갑에 돈이 얼마 있다고 경찰서 경찰관 분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돈이 비는 거예요 아 그걸 뺐구나 네 네 그 형이 뺐더라고요 심부름값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지갑에 돈 얼마 있었어? 이러니까 아니 왜 이대로 있었는데 아니 수표가 한 적 없는데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래? 이러더니 쓱 꺼내더라고요 아이고 수표였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빼셨네 왼수보다 더한 가족 에피소드 기다리면서 지코 비비가 함께한 왼수 듣고 옵니다 왼수 지코 비비가 함께한 왼수라는 곡을 듣고 왔고요 피는 물보다 연하다 정말 왼수 같은 우리 가족 에피소드 읽어드립니다 김순영님 엄마한테 목도리를 떠줬는데 아이고 떠줬어요 다음날 우리 집 강아지한테 둘러줬더라고요 자기 취향 아니라면서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 강아지가 그걸 들고 있으니 직접 떠다 준 건데 아이고 디롤이 강아지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0331님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살 많은 형과 놀이터에서 싸웠는데 왜요 또 제가 밀리고 있던 찰나 멀리서 우리 형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이제 우리 형만 오면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뛰어오더니 웃으면서 앉아서 구경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형한테 엄청 맞았었네요 관전 그냥 보기만 그래도 도망가지 않은 게 어디입니까 형이 보고도 그냥 도망가는 형들도 가끔 맞아요 무심하게 있거든요 8816님 제가 임신을 했는데요 축하합니다 엄마가 너만 안 닮으면 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 맞나요? 아이고 어머니 아니 우리 또 콕 집어가지고 너만 안 닮으면 되라고 이렇게 또 농담이시고 그렇죠 좋았겠죠 아니 엄마들이 진짜 직언을 진짜 많이 하셔 그렇죠 이순자님 아들이 저몰래 애인에게 줘야 한다면 제 금팔찌 가져와서 녹여서 지 여친 반죄해준 것을 알고 제 뱃속으로 낳은 것이 맞나 싶더라고요 엄마 거를 사랑이 있겠구나 이제 금팔찌만 가져갔겠어요 어머니 그 실크 스카프나 뭐 이런 거 잘 찾아보세요 명품백 가방 이런 거 잘 찾아보세요 작은 거 티 안 나는 거 그럼 잘 찾아보세요 권기덕님 예전에 누나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소개팅을 하러 나갔다 몇 시간 뒤 돌아와선 막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외모가 너무 떨어진다 하면서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적어도 권기덕보다는 잘생겨야지 했다 막 울었구나 본인이 외모가 너무 떨어진다면서 권기덕보다는 내가 잘생겨야지 아이고 왼수네요 왼수 왜 거기 또 권기덕이랑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상처받았겠네요 그럼 4296님 네 집 앞 백화점에 갔다가 엄마 친구와 엄마가 보여서 기뻐서 다가가는데 다가갔는데 엄마가 외면하며 지나갔어요 남처럼? 추리닝 입고 아는 척 말라며 아 마상 마상이다 이거 사춘기 때 아들이 엄마 보면서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남매나 형제들이 그러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모른 척 하기는 그래 아니 보통 길바닥에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엉덩방을 치면 모르고 지나치는 가족 남편이나 오빠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WSG 워너비 멤버였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엄지윤 씨가 보고 싶었어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계속해서 왼수 같은 가족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읽어드립니다 WSG 워너비 보고 싶었어 잘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그래요 녹음할 때도 생각나고 추억이 좀 있죠 이 곡 들으니까 어때요 이 노래 들으니까 또 멤버들 보고 싶네요 그때가 또 보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고생 좀 했죠 녹음하고 뭐 또 탈락도 있고 그죠 맞아요 근데 그 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기가 막 죽고 그래가지고 아 기가 죽죠 아 맞어 진짜 가수들은 번호비니까 너무 잘하니까 옆에서 사실은 나도 그 노래 좀 한다고 해도 사실 번호빈 분들 앞에 가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잘해요 진짜 학교 다닐 때는 학창시절에는 혹시 노래방 가면은 그때는 노래 좀 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제가 가수가 될 줄 알았어요 아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구나 노래방에서는 거의 날아다녔죠 제가 그때는 뭐 불렀어요 그 시대 때는 저는 뭐 다비치 언니들 파리빠리 이런 거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분위기 업 시키고 고음 송민호의 겁 부르면서 마무리해서 슬프게 이제 딱 와 나 완전히 그게 하드캐리 하신 분이네 송민호 겁으로 끝나는 거 보면 다 유승돌이 아닌가요? 아니 근데 다비치는 엄청 많이 불렀어요 파리빠리는 오래된 곡이니까 그러면 고음까지 다 간다는 얘기거든요 티얼스 마지막에 딱 부르고 그 잔인한 근데 원키로? 그렇죠 근데 이게 친구들이랑 가면 이제 안 올라가도 올리는 거예요 객기로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신나게 원키 부심이 있죠 그렇죠 이 정도로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가수분들 앞에서는 기가 죽어가지고 노래를 못했다는 우리 엄지윤 씨 보고 싶네요 엄지윤 씨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WSG 워낙이 너무 감사합니다 활약이 돋보였던 팀입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소라 신청곡 피처링 슈가입니다 7271님이 주셨습니다 네 지윤님 오늘 방송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항상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아유 그럼요 저 부르면 바로 나오죠 다음 주에도 예약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엄지윤 김상혁 씨 함께 모시고 월요일 진행해 볼게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아 진짜 너무 영광이었고 제가 이 라디오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런 쓰레기 연기 너무 기분 좋아요 아 재밌죠? 네 여러 가지 캐릭터 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그럼 다음에는 더 좀 쓰레기 사연 조금 더 좋습니다 오감이 잡는 센 캐릭터로 왜냐하면 이게 사실 캐릭터가 너무 세면 또 처음에 부담스러우실까 봐 저희가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사연이 어마어마 많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좀 더 센 캐롤 네 저도 일주일 동안 좀 쓰레기 짓 좀 해가지고 물이 좀 해서 올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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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